진행하려고 계속 달리다보니까 벌써 마지막 곡이 있네요. 너무 두서 없었던 것 같은데 와주시는 길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인스타 MID 숫자 1 언더바 2개 오피셜 치시면 저희 음원이나 공연 소식도 나오니까 관심 있으시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더 카니발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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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